그 디자이너 생활하던 2001년도 그때쯤에 포토슈팅을 처음 시작했는데 미용인들이 일본 작품을 많이 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해외 작품들을 보고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한국인들이 하는 머리 스타일을 한국 미용사들이 찍어서 올리면 어떨까 해서 대회에 나가기에는 계기가 보면 사실 정확히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자부심적인 부분이에요 한국 미용사도 이런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싶었던 게 사실 제일 크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국내에는 그런 대회가 너무 없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느 만큼 하고 있지 이런 걸 평가받는 그런 시간도 좀 갖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 약 한 9년째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거죠 아 이쪽 말죠 이렇게 아 해야겠네